권대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기술을 올려서 수출할 때하고 중국은 그 속도가 더 빠르고 물량이 또 엄청나는 특징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중국의 이런 신지 생산력을 좀 무서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웬만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양의 2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워낙 중국의 전기차 공장이 많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공장 가동률이 80%는 나와야 하는데 중국 전기차 공장의 평균 지금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회사가 안 망하려면 싼 값으로 해외에 수출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미국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주관하는 거죠. 이 전기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테슬라를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 BYD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BYD가 이겼다가 올해 1분기에는 또 테슬라가 조금 많아지고 했다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매출 경쟁도 중요하지만 저게 이제 중국의 다양한 업체들과 싸움을 하면서 테슬라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게 아마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차종들도 내놓고 해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렇게 자동차 산업적인 경쟁보다는 테슬라를 AI 업체로 포장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테슬라가 중국 차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해외의 자동차 시장 전문 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번에는 꼭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는 이게 안보구나, 제조업 이퀄 안보 이슈구나라는 생각들을 미국의 정치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도자급 인사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기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뒤에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이 있잖아요. 중국이 무기를 대주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여러 가지 상품을 수출하면 그걸 러시아가 변형을 해서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물량으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미국이 보면서 만약에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미중 간에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중국이 쏟아내는 군함과 미사일을 미국이 과연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따져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방위산업을 위한 제조업이라는 것은 그것만 따로 띄워서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민간 제조업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내부를 보니까 너무 지금 빈 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조금을 줘서라도 키워야 되겠고 그걸 효과를 보려면 중국 상품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무리를 해서라도 차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짓더라도 중국 같은 데 짓지 말고 미국 안에다 져라. 이렇게 강요를 사실상 강요를 하고 있는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외 투자로 물건을 만들어서 들여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 하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줬는데 그걸 받은 회사들은 너희들은 최소한 그래도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 안 되라는 식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진아 러몬도 상무 장관이 미국에서 그런 공급망을 육성하는 정책에 담당해요.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미국 전역에 깔아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광섬유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물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가 도전이 안 되겠으니까 케이블이나 통신 장비 같은 걸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무 장관이 안 돼, 를 한 겁니다. 지원금 받았으면 그거는 곤란하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 우리나라도 좀 입장이 좀 남차게 됐는데요. 관련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 비아디의 소형 전기차 시거리입니다. 제일 저렴한 모델 가격은 1만 달러 이하, 우리 돈 1,300만 원에 불과해 미국 테슬라 모델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관세 확대 조치가 이런 중국의 전기차 상륙을 막으려는 목적인 만큼 일단 우리 완성차 업계에 불리할 건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내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못 미쳐 큰 반사의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주요 광물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제조나 배터리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전쟁이 확산하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해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이 불가합니다. 특히 그동안 헐값의 자국 재고품을 수출해 온 중국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공략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미국의 안보 논리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미국 공장을 짓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나 무슨 이런 걸 위해서 일부 기술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물량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또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상품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힘들어지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현식 SBS 디콘텐츠 제작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